인터넷 보금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65회 베드로 후설을 함께 생각하므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설은 저자가 사도 베드로이지요 주 68년경 바벨론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서 베드로 후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설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둘째 참신자들을 건면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며 또 어려움 속에서도 진취적으로 목표를 향하여 나갈 것을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설을 잘 공부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수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한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설을 통하여 우리는 전체적인 제목을 하나로 정해본다면 보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늘의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고 피져버린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설의 요절은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그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3장 13절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설의 1, 2, 3장의 각 장의 제목을 정해보면 1장은 7가지 덕을 말하는 장으로서 주의 은혜가 광대함으로 우리는 그 주림을 아는 지식 속에서 날마다 장성한 불량의 일일까지 성장해야 할 것을 말하고요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장으로서 거짓 서성들은 중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배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요 3장은 주의 제림장으로서 주의 제림은 초림 때와 같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문제씩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나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해답은 1장 4절에 있는데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없었다면 정욕 따라 살기가 쉽고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 3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틀렸고요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틀린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로 들어가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는 실족할 일이 많은데요 1장 10절에 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번과 3번은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퀴즈 성경의 모든 예언을 어떻게 기록되었나요? 했는데 답은 1장 21절에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고 아무나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예언해도 안 되고 예언되어 기록된 성경을 함부로 버려도 안 될 것입니다 1번, 3번, 2번은 정답이 아니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퀴즈 천사가 범죄하면 어떤 흥벌을 받게 되나요? 2장 4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천사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죠 천사도 범죄하면 그 정답은 2장 4절에 있는 대로 1번이 되겠습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둔다 지옥이라는 것이 어두운 구덩이와 비슷한 말인데요 결국은 지옥은 불모시고 어두운 곳입니다 천사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천당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인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지옥도 내가 들어가기 싫다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옥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천사도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5번 퀴즈 노화시대 홍수심판과 소동곤무라의 멸망은 누구에게 본을 삼게 하셨나요 노화시대는 물로 심판했지요 소동곤무라 시대는 그도성은 불로 심판을 했지요 앞으로 마지막에 있을 지구의 심판도 불심판이라고 했는데 이 심판, 물심판이나 불심판은 물심판은 우주적인 심판, 전 인류들이 멸절하는 심판이었고요 또 소동과 고무라는 지역적인 심판이지만 불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심판을 통해서 멸절시키는 모습을 봤는데 왜 누구에게 본을 삼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정답은 1, 2, 3번 중에 2번이 되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았다 경건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종들 참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비웃는 사람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멸망당한다 물심판이나 불심판처럼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심판을 성경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6번, 의로운 롯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나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답은 1, 2, 3번 중에 3번인데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시를 인하여 고통을 받았다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은 무법한 자들이 있죠 그들의 생활은 음란하다고 했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시대에 고통을 받는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려면 롯처럼 마음으로 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하지만 우리는 견뎌나가야 할 것입니다 7번 퀴즈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다 이성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은 이성이 없는데 사람도 짐승처럼 이성 없는 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1, 2, 3번 중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 세상 내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쾌락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즐기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8번 퀴즈 누가 저주의 자식입니까 정답은 2장 14라 있는데요 1, 2, 3번 중에 2번이 되겠습니다 저주받을 자식 우리는 축복의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저주받을 자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주받을 자식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음심의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사람이 실수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나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음심의 음란한 마음을 품고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이걸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죄를 지는 자들인데 이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받을 자라 이 말이죠 9번 퀴즈 구주 예수님을 안 후에 다시 세상으로 타락하는 자들과 무엇과 같나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장로, 집사, 권사도 때로는 목사도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권력에 빠져서 타락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1, 2, 3번 중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장 2절에 있는 말인데요 개나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 사람이 개돼지와 같다는 이 말은 동물과 같다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진리를 안 후에도 세상 향락과 합하여 타락하면 개돼지와 같은 자들이라 그 다음에 10번째 퀴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3장 8절에 있는데 1, 2, 3번 중에 1번이 되겠습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시간 관련에 있어서 성경적인 시간 관련은 주님의 시간 관련은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시간관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서 안 될 것입니다 혹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안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1번 퀴즈 참된 성도들은 무엇에 힘을 써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거짓된 신자가 아니라면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면 3장 14절에 있는 대로 1, 2, 3번 중에 2번이 정답인데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힘 쓰면 가능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 써라 그러므로 신자라고 힘 안 쓰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악의 오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 써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12번 참된 신앙의 성장에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퀴즈는 1, 2, 3번 중에 정답이 3번인데요 3장 18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은혜와 지식이 동반해야 됩니다 은혜만 받고 지식이 없어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지식은 많은데 은혜가 없어도 그것도 문제지요 그러므로 은혜와 지식은 평영선을 이루고 자라가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참된 신앙은 바로 은혜와 지식이 동시에 자라가야 할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설을 기록한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름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따르고 난 후에 예수님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라 영어로 피터라고 그랬죠 그는 원래 어부 출신이었고 정열적인 사람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반석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 출신이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힐 때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표시할 때에 특별히 산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산돌이 뭡니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는 머리돌, 코노스돈이라고도 했고 심판의 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이라는 것은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인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물은 생명의 근원 세례를 의미하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 후설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과 그의 삶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애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치면